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오늘 이재명의 대장동 재판이 있었습니다. 재판에 하도 많이 출석을 하니까 이제는 언론에서도 많이 다뤄주지 않는 편인데 오늘 이재명의 재판에서 눈에 띄는 점은 증인으로 유동규씨가 나왔다는 것인데요. 지난 재판에서 이재명은 대장동 재판과 관련해가지고 자신은 대장동 일당하고 결탁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으며 자신이 그 짓을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이냐 따져물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동규씨는 이재명의 발뺌이 기가 막힌다라는 반응을 보였고 한때 자신이 저런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했다는 것이 끔찍하다며 받아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관련 소식을 짚어보면은 먼저 이재명 측은 대장동 사건의 탈출구로 자기는 아무것도 몰랐다. 자기도 속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일명 바지사장 코스프레를 하면서 자신은 무능력했을지언정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김만배를 비롯해서 민간 업자들과 결탁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런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쪽에서는 대장동 사업 등은 이미 수의 계약을 해도 되는 사안임이 분명하게 자신이 결탁을 했으면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2014년도에 계약 위탁을 할 때 대장동 매입자들이 자신들을 동업자로 지정해달라고 한참 로비를 했기 때문에 그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출자해서 하라라고 수기로 지시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이재명은 자신이 민간 업자들하고 짜고 그들에게 이익을 몰아주려고 했다면 복잡한 과정을 걸치지 않고 그들에게 수의 계약으로 넘겨버리고 은밀하게 이 사업을 진행을 했을 것인데 굳이 번거롭게 공개적인 방법으로 투명하게 진행을 하는 것은 그들하고 결탁하지 않았다라는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며 현재 검찰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장동 1단과 이재명이 한패라는 그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오히려 이재명이 민간 사업자를 내정을 해놓고 이를 숨기기 위해서 공모를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을 했으며 그 증거로 형식은 공모였지만 대장동 사업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씨가 아예 다른 민간 사업자의 참여가 불가능한 일정을 꾸몄고 공모 지침서를 구성을 해가지고 남욱 등에게 공유한 사실이 확인이 되었으며 당시에 유동규 씨가 한 이와 같은 일은 마치 선거국 획정에서 개리맨더링을 하듯이 부정과 편파를 만들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개리맨더링이라는 것은 특정 정당이라든가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정해주는 일로써 이 대장동 사업이 형식적으로는 공모라는 형식을 취했지만 그 내용은 사실상 김만배 1단에게 유리하도록 다 계획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쪽에서 사업을 투명하게 주장했다라는 저러한 말은 말이 안 된다라고 반박을 한 것인데요. 그리고 실제로 사업자 선정 과정이 굉장히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사업자 중에서 맞춤형 공모 지침에 딱 맞게 사업 계획서를 준비한 사업자는 남욱 쪽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동규 씨 역시도 이와 같은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 힘을 보태었는데 김용과 정긴상은 김만배와 처음부터 대장동 사업을 논의했고 모든 사안을 다 공유한 사이였다라고 이야기했으며 자신이 구속이 된 이후에 멀어졌지만 그때는 모든 사업 관련 보고를 공유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대장동 선정 과정이라든가 김만배우로부터 받기로 한 지분 등에 대해서 정진상이라든가 김용과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아무튼 유동규 씨의 증언이라든가 검찰 조사에 따르면 대장동 사업은 껍데기만 공정한 공모 절차를 거친 것이고 그 속내는 짜고 친 고스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한편 오늘 재판에서 유동규 씨의 증언 중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자신이 이재명 같은 사람을 위해 희생하려고 했던 것이 기가 막힌다라는 발언이었으며 유동규 씨는 2021년 9월 달에 압수수색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정진상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던 중에 자신이 다 책임을 지겠다 다 묻고 가겠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 그런 발언을 했던 이유는 사실 그때 자신이 죽을 생각이었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당시에는 자신이 가장 보호해야 되는 사람은 이재명과 정진상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상황을 놓고 보았을 때 이재명이라든가 정진상이 했었던 일들은 중간에서 있었던 자신이 없으면 다 잘려버리기 때문에 처벌이라든가 수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이들이 자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만일에 자신이 없었으면 훨씬 더 심하게 하지 않았을까 싶다면서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재명이라든가 정진상을 지킨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끔찍하다라고 비판했는데요. 한마디로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두 눈 뜨고 멀쩡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라든가 정진상 이쪽 패거리들은 이 모든 사건을 유동규 씨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있으며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유동규 씨를 그렇게 오랫동안 알고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 측근이 아니라고 내쳐버리는 등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 만일에 유동규 씨가 이들을 의형죄로 생각을 하고 이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극단적인 선택이라든가 그런 행동을 했다면 아마 모르긴 해도 이재명이라든가 대장동 일당은 전부 다 유동규 씨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았을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동규 씨 역시도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법정에서 끔찍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겠죠. 또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구속이 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마 굉장히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같이 사업도 하고 형동생하고 지냈으니까 자신이 감옥에 가더라도 김용이라든가 정진상 이재명 측에서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막상 구속이 되고 나니까 이들은 바로 손절 처리를 했었고 김용인과 정진상은 유동규에게 산으로 들어가서 숨어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쓰레기를 먹고 병원에 가서 숨어 있으라는 등 별하별 소리를 다 했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동료라고 생각조차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비인간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보이며 또 유동규 씨 역시도 빵에 들어가 있을 때 자신을 보호해 주기는 커녕 자신에게 감시용 변호사를 붙이고 무엇보다도 이재명 주변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감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이에 대해서 뭔가 반성을 하거나 미안해 하기는 커녕 이재명 오히려 손절을 치는 모습에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감옥에서 정신을 차렸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사건에서 내막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오늘 재판도 그렇고 앞으로도 대장동 재판에 진인으로 자주 출석을 해서 이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의 대장동 재판은 앞으로 점점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재명은 지난 재판에서 자신이 대장동 일당하고 결탁을 해서 얻을 이익이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이 위례 사업을 2014년 성남시장 선거를 활용하려고 했었고 남욱으로부터 2014년 재선 선거 지원을 약속을 받아서 선거 자금과 뉴스 댓글 작업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 이뿐만이 아니라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금전적인 이득도 약속받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며 또 대장동 패거리들하고 어울리면서 정치적인 이득도 상당히 누렸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정치 생명이 나가리 직전일 때 김만배가 권순일 대법관을 엮어가지고 이재명의 정치 생명에 산소호흡기를 달아주었으며 지난 대선 때 김만배하고 신앙님이 대선 공작을 해서 윤석열 후보를 위험에 빠뜨렸고 여태까지 알려진 것만 하더라도 이 정도인데 이들이 뒷구멍에서 무슨 짓거리를 했는지는 솔직히 어느 정도 감이 좀 잡히는 대목입니다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재판 관련해서 계속해서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데 과연 재판장에서 언제까지 이런 태도가 먹힐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